네, 이별의 오는 날까지도 너울 수는 없어 여러분과 나랑 이별은 영원해 너울 수는 없어 여러분과 나랑 이별의 오는 날 좋아, 좋아 잘, 잘 좋아, 좋아 어, 명이 형 어, 명이 형 어, 명이 형 박종현님 그거 하면 되지 여기도 싸대기를 때리고 있어, 그치 우리 박종현님 소중한 원 감사합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땡큐 어, 여기 텔레비에서 텔레비에서 집에서 누워가지고 보면서 이렇게 계좌로 써주시는 거야 열심히 한다고 엄마도 여기 안 오셔도 돼 그냥 집에서 보시면서 여기 다 계좌번호 써있거든 글로 만 원씩 다 보내면 된다 알았지, 엄마? 다음에 힘들면 그렇게 알았지, 오라버니? 어? 근데 오라버니는 맨날 오실 것 같아 운동을 좋아해, 그쵸? 산 좋아하시고 우리 오라버니, 그쵸? 약초 캐어 다니시죠? 약초는 안 캐요? 아, 그럼 뭐? 돌주스로 다녀? 돌주스로 다니지? 아, 뭐 해로 다니는데 저 오라버니 나 주기 싫으니까 그렇지 그 가방에 약초 있지? 산삼 있지? 도라지 아, 나 연약해서 하나 뺏어먹으려고 그랬더니 안 넘어오네 그 오라버니 하나 갈까? 우리 언니들? 어, 오라버니 해야지 또, 우리 오라버니들이 한 분, 두 분 오시죠 어서 오세요 고객님 잘해드릴게요 네 오라버니 하나 주세요 제 말 듣고 있죠? 네 이렇게 빠르게 해서 오라버니들 오라버니들 빨리 와요 꽃별이가 찾아요 잘해드릴게 갑시다 출발 오라버니가 안 와서 그런가? 음악이 안 나와 박수가 안 나와서 그런가? 시원하네 함성이 안 나와서 그런가? 노래가 귀찮아 죽겠죠? 그치? 박수 치라 그래 귀찮아 죽겠고 함성 왜왜왜 여기 아파 아파 여기 그렇지 그렇지 아구 시원하다 아구 시원하다 아구 시원하다 고마 여타 하나 주세요 여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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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타나만 줘봐요 우리 애기가 세상에 머리가 저렇게 똑똑해 뭐라는 줄 알아요? 이거를 주면서 어 팔구야 일로와봐 지금 할 얘기가 있어요 우리 애기 우리 애기 저 이쁜 애기가 이걸 주면서 뭐라는 줄 알아요? 저 사람 때리고 싶으면 이걸로 때리래요 진짜로 여기 나와가지고 뭐라는 줄 알아요? 저 사람 때리고 싶으면 이걸로 때리세요 그래서 그래서 여타 여타 여타나 줄라고 우리 애기 고마워 아가 세상에 머리가 저렇게 똑똑하다 진짜라니까 저 거짓말 하나도 안 못했어요 빼있지마 아이 쉬워 나 때리려고 안돼 나 때릴 거잖아 왜 꽃순이를 왜 때려 제도 없는 사람을 잘했어 화이팅 화이팅 우리 오란머니 다시다 차려 백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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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And 백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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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 여신이 나라니 불타고 빛나는 나라니 볼볼납니다 날 사랑하셨다 저 주말에 가서 설레이던 나를 아름다운 줄준도 모른다는 나라 보람하니 영향을 느끼게 해 볼게 험한 가슴에 내 얼굴을 웃고 진심으로 죽어 벌려 해 봤어 난 좀 더 해볼게요 네요 온다 밤이 사랑해 주소 진심이 못하자 온다 밤이 목소리에 보고 있었어 내 영원한 온다 밤 아멘 아멘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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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